레티놀 게시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극이 심하기 때문에 좀 더 덜 자극적인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자, 그런데 레티놀 대신 이걸 써?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좀 오류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화장품에서 바꾸치오를 이용한 원료들을 이용해서 바꾸치오라는 이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주름을 개선해주는 성분 중에 하나로 최근에 많이 곽강을 받고 있죠. 바꾸치오를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드름을 완화시켜준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레티놀이트가 가지고 있던 그런 효과와 좀 더 비슷한 부분들도 있지만 바꾸치올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항균작용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드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가글할 때 있죠. 가글할 때 이 바꾸치올 성분이 들어가게 되면 입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균이나 안 좋은 것들을 좀 더 좀 더 헹궈내고 가글링하는 용도로서도 사용되는 원료도 요즘 보고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항균작용뿐만 아니라 주름의 개선효과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보고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천연성분으로부터 유래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식물로부터 추출된 천연성분의 보톡스 천연성분의 주름개선제 천연성분의 노화를 억제해주는 성분 뭐 이런 개념으로서 지금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원래는 뭐 다양한 식물들에서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식물이 소랄레아 코릴리폴리아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인도에서는요. 밥지라고 하고요. 한국에서는 계안풀 또는 보골지라고도 하고 중국에서는 부쿠츠라고 해서 전통의학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성분입니다. 소랄레아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그리스어인 소랄레오스라고 한 학명에서도 나오게 됐는데 이 소랄레오스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 가지 피부 질환들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선을 영어로 얘기할 때는 쏘리아시스라고 하거든요. 그때 그 발음과 동일하고요. 예전에 이런 건선이나 백반증을 이용할 때 소랄렌이라고 하는 것을 섭취를 하고 자외선 A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소랄렌을 먹고 그 다음에 자외선 치료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이런 자외선 효과가 훨씬 더 높아져서 건선이나 백반증이 치료일법으로 사용됐던 성분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은 다양한 다른 치료들이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뭐 저 때만 하더라도 이런 소랄렌이라고 하는 걸 먹고 강선치료를 했던 것들이 조금 더 일상화되어 있던 그런 식이에요. 자 그럼 소랄렌이라고 하는 이 성분들은 바로 뭐냐면 소랄레아 코릴리폴리아라고 하는 식물에서 추출된 광감인제예요. 빛을 받았을 때 그 빛의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켜주는 자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되는 거고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 빛에 민감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바쿠치올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쿠치올의 연구들을 보면요. 소랄렌 티플리티드 바쿠치올이라고 해서 식물에서 추출하다 보면 정제된 걸 추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섞잖아요. 근데 이런 광감인제성 물질들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빼고 소랄렌이 없는 바쿠치올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바쿠치올은 주름 개선에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있는데요. 우리가 주름 개선 성분하면 딱 하나 무조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레티노이드 계열이죠. 우리가 피부 노화를 억제해주는 이런 성분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 그 중에 가장 최고봉은 사실 레티노이드가 맞죠. 피부에 대한 턴오버를 좋게 만들어주면서 주름도 개선시켜주고 피부 상태를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이죠. 이 레티노이드 시드는 효과가 좋은 반면에 상당히 자극이 심하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나 이런 데서는 사용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티노이드 시드는 결국은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 그 이외의 성분들은 바로 화장품 원료로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레티노이드 산이 처음으로 나왔을 때가 1975년도 클리그만이 여드름에 되게 좋다라고 보고를 했고 그 이후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아, 이게 주름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노화를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실제로 상당히 오랫동안 이 레티노이드 시드를 사용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좀 더 덜 자극적인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한참 뒤에 나오게 된 게 바로 레티노를 화장품에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중반에 아모르퍼시픽에서 이 레티노를 이용을 해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됐고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논문만 보더라도요. 레티노익성과 레티노익의 시도와 레티노들의 비교관계를 보면 효과는 거의 비슷하다. 자극은 훨씬 더 덜하다. 그래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데이터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 바꾸치월도 마찬가지로 대개 이런 효과들이 보니까 상당히 레티노랑 흡사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많은 연구는 나와 있지 않은데 몇 가지 논문들을 찾아보니까 레티노랑 레티노를 게시드 같은 경우는 구조의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지만 레티노랑 이 바꾸치워랑 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슷한 효과를 보일까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 다양한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어? 레티노로 인해서 생기는 세포의 신호들을 전부 다 이 바꾸치워랑 역시 거의 동일한 효과를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용을 해보니까 막상 사용해보니까 훨씬 자극이 덜하더라는 거예요. 한 연구에 의하면요. 44명의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12주간 테스트를 했는데요. 한쪽에서는 레티노를 사용을 했고 하나에서는 바꾸치워랑 구조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이 두 곳 모두에서 피부의 전체적인 주름들이 개선이 되고 색소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으면서 바꾸치워랑 레티노만큼의 효능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부작용은 훨씬 더 덜하더라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던 거죠. 이 논문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문제가 있는 거는 이중맹검 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제품들을 사용을 했을 때 이 제품을 어떤 걸 내가 쓰고 있는지를 모르고 사용을 했을 때 그 결과를 나중에 봤을 때 비교를 하는 건데 0.5% 바꾸치워랑은 하루에 두 분을 바르게 하고요. 0.5% 레티놀은 하루에 한 번 저녁에 바르게 해요. 자 그럼 이거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이게 이중맹검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약간의 실험 데이터가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오류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어떤 사용하고 나은 뒤에 결과를 비교했을 때는 0.5% 바꾸치워랑이 0.5% 레티놀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임성 실험에 대한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오류가 있다는 거는 조금 나중에 좀 더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바로 이런 바꾸치워를 레티놀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바꾸치워를 레티노익 에시드와 비교를 했을 때 비교가 분명히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레티노익 에시드와 레티놀을 비교해서 그 강도를 비교했는데 그러면 결과는 뭐였냐면 레티노익 에시드만큼 동등한 효과를 보인다가 아니라 그만큼의 효과는 보이고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평가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럼 확실히 누가 봐도 레티놀은 레티노익 에시드에 비해서 좀 약한 그런 성분이라는 걸 누구나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 레티놀과 바꾸치워를 또 비교했을 때 분명히 기본적으로 효과는 레티놀만큼의 효과가 바꾸치워로 좀 있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역시 동등한 효과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분명히 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레티놀하고 똑같은 효과를 보이니까 레티놀 대신 이걸 써! 이게 아니라는 거죠. 레티놀과 비슷한 그런 기전을 통해서 주름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성분이라는 것은 분명히 밝혀졌지만 우리가 이런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는 정확한 이런 데이터 값들이 많이 나올수록 좀 더 이런 효과적인 면에서 우리가 또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근거가 조금 약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바꾸치워로 들어가 있는 화장품을 사용을 하고 두 건의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생긴 사례가 보고가 됐습니다. 사실 전체를 봤을 때는 상당히 적은 양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천연 성분이면 다 문제가 없을까요?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사실 천연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동물과 식물은 종이 다르고요. 그 다음 식물은 그 자체로서 가지고 있는 독성과 열 가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자극 물질들이 훨씬 많이 함유가 돼 있죠. 자 우리가 천연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좋다고 하면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리면 온나무 생각하시면 돼요. 온나무는 천연이죠. 그런데 온나무가 좋아요? 피부에 알레르기 받는 건 훨씬 많이 일으키는 우리가 심지어는 영어로는 포이즌 아이비 독성이 들어가 있는 식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 정도로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식물입니다. 자 그런 말은 자연에 있는 천연 성분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모두 피부에 안전할 거라는 생각은 절대로 가지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이 바꾸철 역시 일단 지금 현재는 사용하는 양이 이제서야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접촉 피부의 빈도가 아직은 많지 않지만 분명히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성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이건 또 역시 많은 연구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꾸철 저는 이런 새로운 개념의 원료가 많이 알려지는 게 상당히 좋고 즐겁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원료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올 때 너무 맹신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아 새로운 게 나왔더라. 야 그만큼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 너무 집중을 해보려면 큰 틀은 보지 못하고 단순한 그런 원료에만 너무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 자 보통 우리는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료들은요. 0.5% 뭐 1% 이렇게 대개 함량이 적죠. 그리고 1% 정도까지도 들어가지는 못할 거예요. 자 이런 바꾸철의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함량들이 대부분 화장품들에 보면은 바꾸철 화장품의 함량을 보통 표시해놓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를 또 확인할 방법들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너무 그냥 단순하게 하나만 보고 맹신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효과가 없는 것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숙지하고 사용을 하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은 바꾸철 화장품들 출시되고 있어요.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함량을 체크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주름 개선용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기간 사용하시고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사용해주시는 거 무엇보다 중요한 거니까 잊지 마시고 사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